누구 한 명에게 여동생을 소개시켜 준다. 그러면 어떤 형들한테. 저 중에 한 명. 저 중에 한 명. 나이가 있는데. 나이와 관계없이.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. 스타일 스타일. 느낌만. 내가 볼 때 장훈이다. 장훈이야. 장훈이야.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이렇게 하니까. 내 동생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그렇죠. 와이프로. 오빠 너 그렇게 생각한다. 제부덕 좀 보면서. 새끼 건물 하나 받고. 자 결승 가자. 결승. 결승이야. 서장훈 김종국 서장훈 김종국. 아 고민 된다 잠깐만. 고민이 되지. 그래 편하게 해. 괜찮아. 너는 왜 용기를 줘. 편하게 해. 괜찮아.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까. 결승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왔어. 그런데 김종국이. 서장훈이야. 둘 다 피곤한 스타일이거든요. 나 진짜 피곤한 스타일 아니에요. 나는 완전 나는 형. 여자한테 다 맞추는 스타일이야 나는. 그래도 돈은 장훈이 형이 시원시원하게 쏘긴 하지. 응 응 응. 내가 또 시원하게 쓰지 돈을. 재키면. 뭘 시원하지. 전혀 재키면. 근육을 쓰지. 나는 진짜 나는 여자 돈 10원도 못 쓰게 해 나는. 진짜로 나는 그래. 아예 정말로. 그러니까 너도 안 쓰고 여자도 못 쓰게 해. 그렇지 그렇지. 이거 어떻게 만나. 쉽지 않다. 쉽지 않다. 김종국 서장훈. 김종국 서장훈. 시원하게 해. 자 하나 둘 셋 해줘. 자 결승입니다. 서장훈 김종국 하나 둘 셋. 편하게 장훈이 형. 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어.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. 하나 둘 셋. 김종국. 고맙고. 하나 둘 셋. 김종국. 고맙고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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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.. 야 너 지금 들었지. 이러고 있다가. 여기 있다가 김정국 고맙다. 나도 예전에 고맙다고 그랬을 때 제일 고맙다. 이 형? 이 동생이고 이 동생이고. 커피 줘봐 진짜요 진짜. 아니 자지 말라니까. 타, 타, 타줄까? 커피 타줄까? 아니 아니 이거 먹으면 돼 있다가. 집 들어 하네 진짜. 고맙다.